중부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 브룬디 공화국에 초대 제주도 교육감을 지낸 고 선생의 뜻을 기리는 여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얼마 전 첫 졸업생을 배출했는데요. 어떻게 이 나라에 선생의 뜻이 뿌리내렸는지 이야기 나눕니다.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의 현은자 회장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최정숙여고에서 첫 졸업생이 나왔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개교 3년을 맞았다는 의미인데 언제 어떻게 개교를 하게 됐나요? 네. 2018년 8월에 저희 8월 6일에 전공을 해가지고요. 그때 저희 제도에서 한 20명이 같이 갔었어요. 국회의장님들도 국회의장, 교육부 장관, 정보구에서도 많이 왔었지만 전 주민 700여 명이 와가지고 정말 축제의 분위기로 큰 잔취가 됐었습니다.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브룬디의 무진다 마을에 학교를 세워졌는데 100명의 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첫 해에. 네. 그런데 브룬디 공화국 참 이름도 낯선대요. 어떤 나라인가요? 네. 브룬디는요.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데 콩고 옆에 있어요. 우리나라 경상 남북도 합친 정도의 면적에 인구 밀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 후에 벨기에의 식민지였다가 그 다음에 정조끼리 내전도 있고 하다가 1962년에 독립을 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1950년대의 삶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반대편에 이 작은 나라에 개교를 하게 된 건가요? 네. 저희는 선생님이 저희 일제시대 때부터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네. 최정식 선생님 신성여중고 교장선생님도 하셨군요. 네. 일제시대 때 교육에 대한 신념과 열정이 대단했는데 무보수로 신성여중고 교장선생님을 역임하시고요. 초대 교육감님으로서 하셨는데 그래도 깊은 마음속에 우리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으로 저희 제주 여성들이 교육의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일단 가난한 나라에 여자 고등학교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했는데 저희와 학교를 함께 만든 한국희망재단의 권유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른디에 가게 된 거군요. 그런데 남녀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가 부족할 것 같은데 남녀 공학이 아니라 어떻게 여자 고등학교를 전립하게 되셨나요? 네. 아프리카에서는요. 15 정도의 나이에 가족이 생기 때문에 일찍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고 그러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여자 애들 그러면 3년 동안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동안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결혼 걱정도 안 하게 되고 또 이제 정말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걔네들이 나중에 그 지방에 돌아갔을 때는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자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참 꼭 필요한 곳에 최정숙 여고가 세워졌군요. 이번에 몇 명 정도 졸업했나요? 네. 100명이 입학을 해가지고 고3이 됐을 때는 6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6명인데도 그중에 또 15명이 또 이제 해가지고 결국 51명의 졸업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명은 그나라 대학에 4학년, 4년 동안의 장학 증서를 저희들이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은 기술연습생으로 저희 제주도로 옵니다. 제주도로 오나요? 네. 제주도로 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주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게 됩니다. 어학연수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고려대학에서 고려의대에서 후원을 해줍니다. 고려의대는 최선생님의 모교거든요. 어떻게 모교인가 하면 조선시대에는 여자분들이 의사선생님 앞에 가서 진찰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1기 졸업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성의전이 우석의대가 되고 우석의대가 고려대학이 됐기 때문에 고려대학에서 그렇게 후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은 그 제주도에 온 두 사람은 제주도에서 저희를 후원해 주는 가정에서 이제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제빵기술, 양재기술 이런 것을 배워서 돌아갈 때는 제2의 최정숙이 되어서 그 마을에 정말 정말 필요한 리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초대해 봅니다. 네, 최정숙 여고 우수 졸업생을 재수해서 참 뜻깊은 시간 보내고 갈 것 같아요. 내일 모레면 오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여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개교를 했다죠? 아, 예. 거기 부른 뒤에 무쿵쿠라는 마을이 있는데 무쿵쿠에서 내전으로 학교가 전부 부서져서 정말 공부하기가 어려웠는데 저희가 그거를 보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개명을 해 줬습니다. 최정숙 초등학교로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됐는데 거기는 학부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합석 9년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1,200명이 지금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네, 참 최정숙 선생 사후에도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신데 초대 제주도 교육감 진행과 외에도 선생님 생전에도 참 많은 활동하셨죠? 네, 3.1 독립운동, 만세운동 할 때 이제 그거 참석하셨고 그러면서 옥고도 치르시고요. 네, 예. 그럴 때는 약을 또 가르쳐주셨어요. 네, 교육자이시기도 했고. 가르쳐주셨고. 네, 또 의사로서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들 제주도에 정화예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무료로 진료해 주셨는데 어머님이 그 약 같은 걸 해 주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깊은 마음에는 더 나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교육에 대한 거는 늘 갖고 계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선의의 뜻을 품은 선각자를 따르는 후배들 덕분에 지금의 최정숙 여고와 초등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정숙을 기르는 모임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요? 네, 저기 2017년에 저희가 사랑, 실천, 나눔 이런 모토를 가지고 비영리단체로 저희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최정숙 여자 초등학교, 최정숙 여자 고등학교 초등학교 후원이 먼저고요. 네. 그 다음에는 서울 중림동에 있는 저기 사랑, 한사랑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연변, 연변에 초등학생과 중학교를 위한 책분의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참 최규모의 다양한 활동에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그런데 학교를 운영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어려운 상황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함께함의 놀라움이라고 그럴까요?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잘 해결이 되고 정말 이건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최선생님이 저희를 도와주고 있지 않나 어떤 큰 힘이 저희를 도와주는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요.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발현되고 있나요? 네, 한 700여 명의 정기 후원금과 특별 후원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후원해 주시는 분에 대한 정성에 보답하는 걸로 최규모의 일하신 분들은 다 무보수 자원봉사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데 지난 3년간 학교를 운영하면서 보람을 느끼신 일도 있으시겠네요? 네, 일단 첫 졸업생요.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파티 준비도 열심히 했고 다 전통의상을 입고 그 마을의 축제같이 해서 그거 했을 때 저희가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더 큰 보람이라고 하면 이번에 오는 학생들이 진정한 그 나라의 제2의 최정숙이 되어서 할 수 있게끔 바람이 됩니다. 네, 이번에 후원자분들을 비롯해서 학생이나 관계자분들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렇게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이 이렇게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신 좋은 일을 하게 해주신 제주 도민에게 우선 감사드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 두 학생들이 왔을 적에 정말 함께 걔네들을 같이 보살피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제주에 올 연수생들이 2년의 공부를 마치고 부른 뒤로 돌아가면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고향 여성들을 위해서 최정숙 여성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소식 이 자리에서 종종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